애들아 애들입니다. 저 오늘은 오브라이스를 만들건데요. 그래서 요거 불을 키고 지금 기름을 이렇게 부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도 하면 안되고요. 저희는 어른이 아직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란을 해주면 됩니다. 계란 갖고 와. 계란. 계란을 이렇게. 계란. 계란을 하고. 계란. 계란하 Jahren. 계란.만 부atherine야.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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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Вsem. 계란. 계란. 아, 이거 보여요 오오오오오 치그치그 소리 오오 오오오 파를 마지막에 뿌려야겠다. 오 됐다. 자 그리고 계란. 계란은 여기 꺼내서 여기 꺼낸다. 오 오 조심 조심. 오 됐다. 자 그리고 이번엔 밥. 오 맛있겠다. 밥을 먹으면 튀김이 되겠지? 됐다. 아 거의 다 부어지고 있다. 자 이제 됐다. 그럼 이걸 이제 따로 옮겨야겠다. 오 맛있겠다.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계란을 위에 하나 둘다. 오 이제 계란을 위에 덮어서. 오. 케찹을 이제. 오 마지막에 이제 파를 하고 케찹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맛을만 봐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도 맛은 있을 거예요. 밥도 굽고 그래서 파도 구웠어요. 자 이제 다 완성됐을까? 뭐 반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맛있겠다. 오 다 찢어냈다. 자 그러면은 이 맛은 이제 여러분이 상상한 게 맡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안녕.